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다니엘입니다. 이번에 제가 텐아시아 글로벌 K-POP 톱 텐어즈에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. 네, 너무 예쁘네요.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이런 패라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우리 다니티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10개 이 나라와 도시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투표를 제가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오는 24일 날에 제 미니앨범 사연이 발매되었는데요. 여러분이 많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